Q. Q. 정말 딴 데는 역류 안하죠? 왜냐면 시갈로가 막힌경우를 믿거든 간혹가다 아니 아니 빠른데 빠른데 통과해서 가는걸로 아니 가는데 시갈로가 막히면 그러니까 통과해볼까요? 아니 일단 뚫어보고 가능없으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말이 안들더라는데 시갈로가 막힌 경우도 있어요 여기 내려가 여기 내려가요 저기는 일로 오잖아 아니야 그래요? 가다가 발로에서 쪼이게 색채장만 아 그러면은 중간에 막힌거에요 여기있어? 네 왜냐면 택배장은 오늘 영화에서 내보내는구나 아 지금 거의 35m가 들어갔거든요 35m가 안된다 이거 아니 더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메다트를 보는거야 아 왜냐면 중간에 엮었다며 그러면은 85m까지 갈리가 없는데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가 느낌이 약간 꾸역꾸역 들어가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뚫고 있는거에요? 네 약간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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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Jurassic Park ativo 여기가 포인트chae 나enta 뭐 나이 네 맞아 여기가 포인트에요 여기가 많이막힌다 뿌역꾸역의 느낌이 나와요 네 여기 포인트가 여기에요 35미터가 더 막혔어 여기서 이제 많이 갖고 놀아야 돼요 왜냐면 스프링도 그 막힌 데서 지나가잖아 그럼 스프링도 막아버려서 안빠지는거에요 반대로 좀 뒤로 빼야돼 빼서 다시 밀고 아니 내 시경을 봐서 이게 다 못 빼주네요? 아 밀어내줘 밀어내는데 얘는 전방이 세기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동안 많이 막힌거에요 왜냐면 저번에 불렀을 때 느꼈어요 너는 왜 왔어요? 나의 한 장면으로는 이동을 끌고 그에다의 운명을 돕고 조금로는 이동을 끌고 조금로는 이동을 끌고 조금로는 이동을 끌고 조금로는 이동을 끌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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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